가끔은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걸로 녹음을 해 가지고 녹음된 파일을 프리미어 프로에 임포트 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 화면을 프리뷰 하면서 동시 녹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성우처럼 화면을 보면서 더빙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나나기를 실천하고 있는 케이수환 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로 나레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프리미어 프로 2014 버전인가 2015 버전 이전 버전에는요 이 나레이션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2015 이후 버전부터 또 기억을 해요 그 이후 버전부터는요 나레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자 우선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마이크가 좋으면 좋겠지만 뭐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 뭐 이런 그냥 pc 사면 무료로 주는 이런 헤드셋으로도 충분히 녹음은 가능합니다 물론 마이크가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래도 이런 헤드셋이나 그 밖에 뭐 이런 마이크 자 이런 마이크로도 나레이션을 더빙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하기 전에 프리미어 프로 자체에서 마이크를 인식을 하려면요 프리미어를 실행하기 전에 마이크를 먼저 pc 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프리미어를 실행을 해야 마이크를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마이크를 프리미어 프로에서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프리미어 프로 메뉴에서 편집, 환경설정, 오디오 하드웨어 안에 기본 입력을 확인하면 되세요 자 그럼 우리 프리미어 프로 열어가지고 한번 나레이션 조교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미어 프로 타임라인 위에 영상 클립을 하나 올려둔 상태고요 먼저 목소리 더빙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컴퓨터 스피커 있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면 안됩니다 더빙할 때 만약에 스피커에 볼륨을 올려두게 되면요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그대로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우링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소리가 울리게 녹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빙을 할 때는 반드시 외장 스피커에서 나오는 볼륨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빙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영상 간단하게 어떤 영상인지 앞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숲속의 어떤 장면들이 몇 장면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영상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나레이션을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레이션을 적용할 때 적용하는 그 지점의 기준선을 편집 기준선을 움직여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 둔 상태에서 더빙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트랙에서 비어있는 하나의 트랙을 지정을 해서요 이 트랙에다가 목소리를 더빙을 하는데 저는 여기 A2 트랙에다가 목소리를 더빙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디오 트랙에는요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보일 겁니다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더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이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바로 더빙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나레이션 하시는 분이 조금 이제 호흡도 가다듬고 좀 준비 상태가 있어야 되니까 스탠바이 상태 3초가 경과하고 난 뒤부터 녹음이 시작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울창한 숲속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다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의 시간은 바로 힐링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 더빙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더빙을 하고 나니깐요 여기 오디오 2 트랙에 이렇게 더빙이 되면서 소리에 파장이 생긴 게 보이죠 이렇게 목소리가 더빙이 됐습니다 지금 광자 영상에서도 목소리 더빙을 할 때 약간 하우링이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강자를 위해서 프리미어도 실행해서 이제 수음을 하고 그 다음에 화면 캡처 프로그램도 구동을 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스피커의 소리는 줄이긴 했지만 시스템에 또 소리가 입력이 되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하우링이 생긴 거고요 실제 더빙의 소리는 울리지 않고 깔끔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창한 숲속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다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의 시간은 바로 힐링의 시간입니다 네 지금은 저는 스피커의 볼륨을 줄여놨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왔는지 확인은 나중에 편집할 때 드려야 되겠지만 아마도 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문 성우도 아니고요 한방에 이렇게 더빙에 성공할 리가 없죠 그죠 중간에 한번 실수를 한다거나 발음이 꼬인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무난하게 더빙이 되긴 했는데요 여기 이 구간에서 더빙이 잘못되었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의 멘트를 다시 하면서 여기다가 덮어쓰기 형태로 목소리를 더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이 지점에서 다시 새로운 목소리로 더빙을 하는 겁니다 자 편집 기준선을 그 위치에 두시고요 다시 한번 마이크를 누릅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다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의 시간은 바로 힐링의 시간입니다 예 더빙이 됐죠 다시 한번 그 위에 덧붙여서 목소리가 입혀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클립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정된 클립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다시 이제 수정이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조작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요 여기 마이크 클릭 한번 하면요 스탠바이 상태로 녹음이 시작되고 끝났을 때 다시 한번 더 마이크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에 프리뷰 화면에 플레이어되는 정지 버튼을 누르셔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오디오 파일은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볼륨을 높일 수도 있을 거고요 낮출 수도 있을 거고요 등등의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에 오디오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오늘 간단하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나레이션, 목소리 더빙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어쩌록 여러분들 영상 편집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K수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